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할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7대 선덕왕 11년 서기 642년 기사입니다. 10월에 백제장군 윤충이 영병공발 대야성하니 도독이찬 품석 사지죽죽 용섭 등 사지하니라 이시 다를 이달에 일백백 건널제 장수장 군사군 맏윤 충성충 백제장군 윤충이 거느릴령 병사병 군사를 거느리고 칠공 보벌발 큰데 어조사야 재성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돕도 감독할독 저이 먹을찬 물건품 풀석 도독 이찬 품석가 이찬은 두번째 관등이고 도독은 신라때 주의 장관입니다. 집사 알지 대죽 대죽 용룡 돌석 무리 등 죽을사 갈지 사지 죽죽 용석 등이 그곳에서 죽었다. 사지는 열세번째 관등입니다. 10월에 백제장군 윤충이 이달에 백제장군 윤충이 영병공발대야성하니 군사를 거느리고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도독 이찬 품석 사지 죽죽 용석 등 사지하니라 도독 이찬 품석가 사지 죽죽 용석 등이 그곳에서 죽었다. 동해 왕장벌백제하여 이보대야 지역하여 내견 이찬 김춘추 어고구려하여 이청사하니라. 겨울동 겨울에 임금왕 장차장 칠벌 일백백 건널제 임금이 장차 백제를 공격하여 장차장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장수장 2번 장차장 여기서는 2번 장차장입니다. 서이, 가플보, 헌데, 어조사야, 갈지, 불일력 여기서는 전쟁력, 대야성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내 보낼견, 저이, 먹을찬, 성시김, 봄춘, 가을추, 어조사어,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이에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이찬은 두 번째 관등입니다. 서이, 청할청, 서성사, 여기서는 군사사, 군사를 청하였다. 동해왕 장벌백제하여 겨울에 임금이 장차 백제를 공격하여 이보 대야 지역하여 대야성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하였다. 내 견 이찬 김춘추어 고구려하여 이찬사하니라. 이에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